자, 이어서 작전조 보도록 할 텐데요. 작전조, 약간 아날로그 올드원에서 찾아봤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4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상장된 곳은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지주형태사고요. SO1, 오늘의 작전조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1을 지금 고르는 이유는 역시 유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외신 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레바논 하머스 간의 충돌이 진짜 굉장히 심하고 격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레바논 투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건 어떤 식으로든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참 묘하게도 지금 유가는 경기 부진에 대한 이슈로 오히려 눌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언저리에서 바닷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유가 차트를 좀 보면 배럴당 68달러에서 70달러 라인이 아무리 밀어도 안 깨집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렇죠, 우리가 주식이.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때가 저점이 되면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의 바닥선을 좀 확인했다라는 점이 또 하나 오늘 SO1을 고른 이유이기도 하고 해리스와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가 나오면 유가 폭락합니다. 트럼프는 쉐일 오일을 개발하는 쪽이거든요. 반면에 해리스는 신재생 라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가를 오히려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스 당선 수혜가 신재생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유주도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정제마진이 정말 폭락을 했는데 쌍바닥이에요. 지난 5월 때 쌍바닥까지 오면서 정제마진도 5.9달러. 여기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정유주 겨울이 왔다, 암울하다라고 하는데 역발상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라인이라면 5달러 때까지 왔다면 이제 정제마진의 하락도 끝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미국이 원유 수출 많이 하고 수요 부진 때문에 이 정도로 떨어지면 공급업체 쪽 공급 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유국들이 원래 10월부터는 조금 감산 풀어준다고 했는데 없던 일로 하고 연말까지 감산 연계하고 있죠. 리비아도 처음에 이제 문제 생기고 수출 중단이다라고 하다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최신 보도들 보면 리비아의 유전 공장들 못 돌아갑니다. 당분간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리비아발 생산 감축 중단 효과가 있겠고 미국의 허리케인들 몰고 있으면서 지금 원유 시설들 속속 약간 멈춤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정유주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착한 것이 지속가능 항공류라고 이 SAF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이제 비행기는 배터리 수소 배터리나 전기 배터리로 비행기 못 띄웁니다. 그래서 항공 쪽은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일단은 내연기관을 쓰되 들어가는 기름을 바꾸자라고 해서 바꾸는 기름이 SAF라고 하는 지속가능 항공류, 편하게 친환경 항공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유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다 있지 않아. 왜 S오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GS칼텍스는 GS로 들어가 있고요. 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라는 지주회사 밑단에 있고 SK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유주 중에서 고스란히 유가라든가 정제마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은 S오일밖에 없기 때문에 또 S오일만이 유일한 상장사라는 매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업구조는 정유가 85, 석유화학이 15%입니다. 하고 정유주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제마진과 정유주 주가가 똑같이 가서 정제마진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제마진이 좀 어렵잖아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제마진은 우리가 원유를 실제로 파는 제품가라고 하죠. 여기에서 국제유가, 원가라든가 수송비라든가 이거를 뺀 그 사이의 마진을 정유사들이 먹는 건데 이걸 놓고 보시면 유가가 오르더라도 만약에 정유제품 가격이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마진을 많이 얻게 되는데 지금 상황들 조금 놓고 보면 국제유가 자체도 떨어진 데다가 수요가 부진하면서 유가도 같이, 제품 가격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제마진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아마 보고서를 보시더라도 정제마진이 최악, 이제 앞으로 정유주들 한숨 이런 리포트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최근에 9월까지 싱가포르 정제마진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지난 5월에 5.9 라인, 5.9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보통 우리가 5달러를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앞자가 드디어 5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5대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국제유가가 이 언저리에서 즉 68에서 70달러만 확실히 구축된다면 거의 5월과 9월 쌍바닥 형태로 정제마진이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오히려 유가가 조금 70달러로 위로만 올라가줘도 상당 부분 빠르게 정제마진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정유주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노선인 5달러까지 정제마진이 떨어지는 걸 나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 라인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제마진 떨어지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반작용이 나와서 오페크플러스들도 연말까지 감상간다. 리비아도 우리 생산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국제유가 흐름들 묘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달러 약세의 금리 인하에도 못 오른 이유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미국이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의 원유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페크플러스가 감산을 해도 미국 원유를 통해서 유가를 눌러왔던 겁니다. 이유는 대선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하면 미국의 원유 시설도 멈춰야 되고 거의 미국이 원유 컨트롤을 할 것도 여기 언저리가 아닌가. 특히 대선까지가 미국 원유 수출의 컨트롤의 마지막 국면이기는 한데 두 가지 측면을 보도록 하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실질적으로 유가뿐만이 아니라 정유주 투자는 멈춰야 됩니다. 트럼프는 늘 이야기하지만 원유 시대, 유가 시대를 자기에 한 번 더 간다고 하고 당선되자마자 쉐일 오일 다시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당선과 함께 유가 급락인데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해리스가 유력하다라고 하면요. 해리스는 신재생 쪽으로 가고 기존의 쉐일 오일 이런 거 다 봉쇄합니다. 원유 개발도 봉쇄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라인이 오면 유가도 오르고 소위 말하는 전기차도 오르는 양쪽에 두 개 다 오르는 투 개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를 또 원하신다면 신재생도 배팅하지만 원유와 정유주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유가라는 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수요 부진이다, 경기 부진이다 미국의 원유 수출 때문에 막대하게 눌러주고 있지만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는 과거 어느 때에도 원유 상승의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 좀 마지막 분석해드릴 이건 앞으로 주로 항공류 또 항공주 갈 때는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친환경 항공류, SAF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속 가능 항공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행기를 날리는데 비행기는 뭘 해도 수소 배터리로도 비행기는 못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 앞으로 비행기 항공류에 지금 나오는 지속 가능 항공류라는 친환경 기름을 일정 부분 섞어야 된다. 그럼 지속 가능 항공류라는 친환경 기름은 어떻게 나오느냐 폐식용류 또 생활 폐기물에서 나온 저거를 1%를 섞어라, 5%를 섞어라, 6%를 섞어서 일종의 항공업계에 나름의 친환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저 제도를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모든 항공류, 그러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기름의 1%는 SAF, 폐식용류에서 나온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은 거고요. 유럽연합은 2030년에는 6%, 일본은 굉장히 빠릅니다. 2030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 10%를 채우겠다고 하고 미국은 에탄올바이오, 옥수수 이런 친환경 바이오가 강하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30%, 50%, 100%의 SAF로 항공시장, 항공기름시장을 다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만 항공류, SAF 시장이 30조짜리인데 누가 수혜를 보느냐. 지금 중소형 중에서는 DS 단석이라든가 몇몇 저렇게 폐식용류 하는 데들이 튀어오르고는 있겠지만 결국 정유사들이 가져갈 겁니다. SAF도 항공류 대비해서는 가격이 3배, 4배라고 하고 있고 정유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항공류, 특히 친환경 항공류라고 하는 SAF 시장으로 정유주들이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행이고 이미 지금도 추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O1, 유가가 떨어져도 68에서 70달러 안 떨어진다. 금리나 달러 약세는 전통적으로 유가 상승이고 아무리 미국이 눌러와도 대선 이후 특히 하이리스 당선과 함께는 유가 상승의 수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항공류, 친환경 항공류, SAF 모멘텀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작전주 SO1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